자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로데론 스컬지 인간 캠페인까지 깼구요 이번에 언데드 차례네요 제가 언데드를 좋아하는데 언데드가 어떤 캐릭터인지 볼 수 있겠네요 시작합니다 역시 판타지 하면 언데드지 1장 리치왕의 불사의 역병이 로데론의 수도를 넘어 외곽까지 퍼졌습니다 친애하는 국왕의 죽음에 경악과 좌절을 금치 못한 로데론의 군대는 굶주린 언데드 전사들 앞에 불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꾸미 로데론에는 한때 찬란하게 빛났던 영광의 그림자만 남아 있으며 왕자 아서스의 행방 역시 묘연하기만 합니다 저번 캠페인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인 것 같은데 아빠를 찌른 것까지에서 끝났었는데 뭐야 뭐야 말가니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진정해라 아서스 왕자 난 디콘드리우스다 말가니스와 같은 공포의 군주이지만 니 적은 아니야 사실은 널 축하해주러 왔다 축하해준다고? 내 아비를 살해하고 이 땅을 스컬지에 바침으로써 넌 첫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리치왕도 흡족하고 있다 그 열정의 말이지 그래 리치왕의 이름으로 사랑했던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쳐버렸지만 그 어떤 후회도 느껴지지 않는다 수치심도 동정심도 네가 손에 넣은 룬검은 리치왕이 벼려낸 것으로 영혼을 빼앗는 신이 깃들어 있다 그 검의 첫 채물이 바로 너였고 영혼 따위 무슨 상관인가 리치왕이 원하는 건 뭐지 저주받은 저들의 교단을 다시 결집해야 한다 많은 수행사제들이 지금 사람들 속에 숨어 지내고 있지 우선 교단을 결집한 후에 다음 지시를 내려주겠다 내가 왜 네 지시에 뭐야 왜 멈춰 자꾸 뭐야 왜 이래 상태가 이상하구만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6레벨 주제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나 왜 1레벨이여 이런 스킬 좀 볼까요 아군 유닛을 언데드 유닛을 회복시키고 적 생명체한테 데미지를 준다 체력을 죽음의 기사가 흡수합니다 애가 죽음의 기사 이거 자꾸 멈칫멈칫하죠? 이거 왜 이러죠? 잘못했나? 껐다 켜야되나? 잠깐만 껐다 켜겠습니다 왜 이래 게임을 저장하자 저장하고 꺼 게임을 껐다 켜겠습니다 이상하네 키자마자 이러면 안되지 이거 어제 나온 게임인데 말입니다 어제는 이런거 없었거든요 이러면 안됩니다 캠페인 이걸로 불러오는건가? 계속하네 계속하네 근데 이제 이 아소스가 레벨이 낮아졌네 얼굴도 초췌해졌고 근데 목소리는 또 똑같네 인간일때랑 지금 인간이 아닌거죠 죽음의 기사님 아닌가? 굴 12,14에 방호도 0 3,13 지금까지 잡았던 율증이 제일 약하네요 보병보다 약하네 보병보다 점점 약해지는거 같지? 아니 왜 크런트는 뭐 700되지 않았었나? 뭔가 느낌이 쎄한데 시체를 먹어서 체력을 회복합니다 오오 별게 다있네요 초당 10이면 꽤 괜찮게 회복할거 같은데 드디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괜찮겠군 때가 왔군 이제 언데드가 된 아소스랑 아소스의 모험 하아 환영합니다 군주님 저희 주인이신 켈투자드께서 당신을 맞이하라 하셨습니다 켈투자드라고? 놈이 어떻게 알고있든 조심하십시오 주민들이 언데드 하수인을 보면 경비병을 불러 당신을 막으려 할겁니다 아 주민들을 들키면 안되는구나 수행사제에 24명 구축이네 미션이 이건 C군요 하아 드디어 제네들 죽이면 되는건가 그냥 가서 괜찮겠군 차비를 베푸십시오 오직 군주님만을 챙기겠습니다 무기를 끌어라 너는 체력 먹어서 회복하면 되잖아 니가 몸빵해 왜 나한테 몸빵을 지켜 나 왕자야 싸워 싸워 역시 보병이 제일 멋있는거 같애 하아 자체를 먹도록 다른것보다 먹는게 약간 더 빠르네요 어 이렇게 쓰는군요 열심히 먹고있어 체력 70이나 달았어 엉데드다 엉데드다 뭐 어디가는거야 뭐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너는 안되지 그렇지 너 데미지가 별로 안세구나 얘네랑 뭐 두배정도 차이밖에 안나네 영웅님인데 어 으아아아 딱 돼 땅에 묻힌자들이 일어나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묘지로 가면 땅에 묻힌 자들이 다 섬길거다 너무 조촐한거 아닙니까 구울 두마리는 뭐야 오! 프로토스 아냐? 아서스를 묘지로 데려가야 됩니다 망령, 정찰병, 적의 동행을 파악하기 위해 존재하며 다크 템플러네 다크 템플러가 죽어서 일로 왔나보구만 여기는 뭐예요? 아 여기도 있고 기사가 있네 와 대장도 있어 이 눈은 내꺼야 위쪽에는 길이 이건 왜 있는 길이죠? 위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건가? 아 이렇게 일로 가봐 여긴 뭐 있는데 아래쪽을 갔다가 일로 가는 게 목적인가 보네요 일단은 주민들부터 죽읍시다 어따, 따따, 따따, 따따라따 이 미친 게이머냐 여기까지 와 얘네? 딱 돼 이거 회복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시점 왜 이래 회복 회복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진짜 세다 공성 엄청 빠르다 좀 먹어라 맞을 것 같다 야 아 이거 죽이면 뭐 주네 죽이는 게 이득이네 상급치유약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료를 포션으로 쓰는 것 같고 그쵸? 이게 좀 나을 것 같네요 이건 이제 패시브네 생명력 회복 속도를 증가시키고 속도를 증가시킨다 기동력이랑 유지력 좋습니다 내 취향의 급력 어디 갔냐 얘네들 얘네가 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같은데 그렇지 경험치가 계속 올라가네 이런만 되는 게 아니네 야 와봐 딱 돼 내 거야 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얘네 왜 이러냐 이번엔 또 뭐지? 나가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말 탄 애들은 못 이길 것 같은데 두번 먹고 오면 안될까? 친구야? 친구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잘 됐어 내 목숨을 낼 줄 잊게 때가 왔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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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정도는 문제 없지 그 느낌이 땅에서는 막 양손으로 휘둘러 쎄보였는데 좀 없어 보인다 야 이거 하나를 이렇게 힘들게 잡아야 돼? 칼먹고 그렇게 묵상을 하더만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도와줘요 온다즈가 돌아왔어요 온다즈가 돌아왔어요 아 그만 먹고 깔끔하게 한 마리씩 잡으려면 너러면서 때려야겠네 꼬마야 꼬마 꼬마야? 꼬마 무적이니? 외국 게임이라서 무적이구만 꼬마는 못 부르나보다 무적이라서 내 목숨을 낼 줄 잊게 이거 뭐야 부셔 부셔 일로 가면은 얘가 나오고 쟤는 너무 셀 것 같은데 살베기나 돼 방어력도 없고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쟤 어떻게 잡죠? 그냥 가서 잡으면 되나? 아우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 최대한 멀리 아무도 모르게 여기는 뭐냐?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아 옆길이구나 이럴게 갈 수 있는 오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런 거 몇 마리를 피해가야 돼? 빠른 진행을 위해서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여기 가자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너 2번에 지정하니까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실력도 굉장히 나죠 얘는 스타크래프트 유닉 같애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저거 너무 많은데요? 쟤 주민 2명을 죽여야 되는 거네 무사히 이걸 하려면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설이 나니 굶주렸다 뭐하냐? 안 때리고 야 뭐해? 왜 이래? 괜찮겠군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아 보고 돌아오는구나 서리하니 굶주렸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주민을 죽일 필요가 없네 하아 드디어 난 쟤 때 그냥 빠지기만 하면 되네 서리하니 굶주렸다 주인님의 뜻을 받댑니다 엄마가 가서 건드려봐 오직 군주님만을 하아 드디어 가자고요 괜찮겠군 옆길로 한번 가볼까? 제 눈은 당신도 것입니다 어디 보자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정찰탑 정찰탑 아 여기도 기사가 있네 아 이래서 이리로 가는 거구나 나 이렇게 장염시험 같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남성 게임이라 잘 안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임을 좋아하지 여기도 말이 있네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방어력 4에 27 700 얘가 조금 더 쎄네 야 너무한데? 너무 약한데?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어디 보자 그러니까 너는 뭐지?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 저런 이벤트도 있네 위로 가서 얘도 둘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를 해방하면 되네 말해라 그리고 저기 말탄놈은 여기 위 여기만 왔다 갔다 거리고 오케이 이번엔 또 뭐지? 괜찮겠군 리치 왕을 우리 파이크 자 차비를 베푸십시오 좋아 음 일단 위로 가자 쟤는 뭐지? 주먹질하는 애들은? 저기요 저기요 마신자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여기는 건들 필요없고 여기 여기 먹으면 되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 저걸 어떻게 먹어? 이번엔 또 뭐지? 서리하니 굶주렸다 도와줘요 언젠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보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가고 돌아갈 거 아냐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고 뭐야 쟤네는 진짜 상남자들이다 그냥 싸우네 누가 지나가던 말던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도와줘요 권자리가 돌아왔어요 가늘수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세디야 누구를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서리하니 굶주렸다 이리로 오고 너만 떼서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보내고 올라가고 이리로 오고 티저니 최근에 만든 무덤이라니 일어나라 리치왕의 이름으로 오오오오 오오%, 내가 좋아하는 스켈레디이 나왔네요 모자가 너무 보라색이다 고월도 있네 이렇게 이제 한부대야? 너무 많으면 못 다를 것 같은데 아. 구울 둘 있네 구을 넷에 해골 셋 별로 안 쎄 보이는데요 해골이 너무 약해 얘는 스타크래프트야 그걸로 서브 끝난건가? 저거 부수고 가는.. 어디보자 여기 있네 여기 있고 하나 있고 돈 캐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도 뭐 경비가 있는거야? 어디보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도적이 있네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오 신기하네 여긴 어딘데? 여기도 있네 셋이 있네 셋 여기도 뭐 그게 없네요 병사가 가보자 간물을 공격해 파괴할 수가 있다 마을 조심해라 파괴할 필요가 있나? 죽을 준비나 해라 서리안이 굶주렀다 도망쳐 아 저렇게 가는구나 야 체력 회복 없지 겁나 세다 얘네 야 방어력 타나대 도망쳐 좋아좋아 저기 얘한테 가라고 왜이렇게 조작하기가 어렵지? 이게 이게? 수가 느니까 얘가 조작이 안돼 너를 3번에 두고 이동으로 야 얘네가 더 약하네 그 걔네들보다 이거 부수고 있어? 부수면 뭐 주면 좋겠는데 뭐 아무것도 안줘 물약 하나라도 줘 힘들게 저거 부풀는데 큰거 다 부서져가니? 말 좀 해라 얘들아 회복 엄청 느리다 하나 진짜 마라 풀이니까 자 이번엔 또 뭐지? 와 너무하네 아하 드디어 서리안이 굶주렀다 둘만 와봐 때가 왔군 괜찮게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야 가서 좀 보고와 뭔 말이 있는거냐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 여기 잡혀있구나 아이템 줄라고 만들어 놓은건줄 알았는데 얘가 세네 암살자가 딱 돼 야 얘가 맞으면 안돼 이거 골고루 던진다 중독 오 아 뭐 나왔다 물약 먹고 거미의 반지 거미의 반지 민첩성 1 증가합니다 뭐죠? 좋은건가? 모르겠는데 안좋어보이는데 봐라 세자 아 뭔가 되게 조촐해졌어 엄청 셌었는데 약간 그런 허탈감이 있네 힘들게 키워놨더니 초기화 되어버렸어 뭐야 뭐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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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진 말고 딱 볼만큼만 보면서 하죠 뭐 다 보면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가네요 입구에는 두 마리는 내가 보내자 너무 거슬린다 여기 있으면은 오바지 아 약한 애들도 이렇게 고생을 잡아야돼? 만화물랴 어 좋아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끼는 끝에 한 명 있네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어디 보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귀찮게 아무도 모르게 뭐야 이거 다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악마한테 그렇게 복수를 외치더니 악마 부하가 되지 않나 어디 보자 켈투자드 저번에 역병으로 도시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걔한테 이제 부하들을 구해주지 않나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도와줘요 야 제디야 주인님의 뜻을 받댑니다 잡을 수 있냐 저걸 어 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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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튼튼해 안 다는 것 봐 난 밥 먹어 그렇지 너도 먹어 아래쪽에 하나 이건 잡는게 편하겠는데 오히려 상자있다 상자 뭐야 이리 와봐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말조심해 저검치가 안 올라가는 건가 왜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없냐 안 올라가네 말해라 어리석은 자 1레벨씩 올라가는구나 상자 깨 제 눈은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치유의 두루마리 오 오 때가 왔군 주인님의 뜻을 반듭니다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저기 한마리 주민들이 일러받칠 데가 없는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마가해 말해라 어리석은 자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야 아직 여섯 명이나 더 있다고 맵 다 끝났는데 저기 여기 두 명 있었고 여기 얘네 포함인가? 그럼 딱 여섯 명이네 얘는 뭔데 야 너가 와서 얘만 해봐 일루와 일루와 여기를 지나가면 얘네한테 도움을 요청할 테니까 차원을 해 주십시오 도와줘요 언제드가 돌아왔어요 오 뭔가 배수진인데? 잠깐만 내가 왔군 날 조심해 서리안 차비를 밟으십시오 언제드다 여기 있네 서리안이 굶주렸다 얼마나 있어 싸움이 됐다는데 넓은 데서 둘러싸서 싸우고 싶은데 서리안 굶주렸다 일루와봐 야야야 가지 말고 어리석은 자여 니가 앞에 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루가 좋아 괜찮겠군 하아 드디어 싸워 그냥 수도 많은데 뭐 꿀릴 거 있나 힘 대 힘이지 어 여기 네 명 있네 말 조심해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되돌아 혼내줘 혼내줘 상급 체종 물약이다 괜찮겠군 좋아좋아 어 사백원이나 해 아 마음을 잘해 서르셔서 한때가 이건 뭐야 내가 왔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 깼군요 어 저기 뭐 있는구나 잘했다 죽음의 기사이여 교단이 거의 결집을 마쳤다 로데로는 잿더미가 됐다 대체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들이 너의 다음 과업을 도울 것이다 과업이라니 안돌할로 가서 수행사제들의 주인이자 당령술사였던 켈투자드의 시체를 수습해라 켈투자드의 시체를 수습하라고 하네요 근데 너무 시키는대로 하는거 아니야 왜 내가 쟤들 시키는대로 하는거지? 삶의 목적이 없어졌나봐 참 왕이 계승중이라 그래놓고 왕이 계승한것도 아니잖아 소륜이 사라졌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 안돌할 외곽에서 내가 모르는 스토리가 있는건가? 깊게 파헤쳐봐야 알마나? 조잡하긴 하지만 주인님의 유해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유해를 그 자리에서 소생시킬 수는 없나? 안타깝지만 켈투자드님처럼 강력한 존재를 되살리는건 지맥 마력이 집중되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알았다 어서 이동하자 마력이 풍부해야 되살릴 수가 있다 켈투자드 강에서 오 그런 설정이 있군요 이번엔 서브 없고 유해 수습만 하면 되네요 시체를 저장해둔 뒤에 나중에 사용할 수가 있다 뭐 여기 먹을거 없는거 같죠? 다크템플러는 없네 왜 안죽었는데 없어 다크템플러 여기서 쓰면 좋지 공성윤이시면 건물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다 사거리가 천이 넘네 너희도 공격에 합류하도록 오..잠깐만 나도 아픈거 같은데 아니지? 아 나도 아퍼 야 나도 아퍼 꺼져 씩게임 아니야 시체 있는거 다 알아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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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먹어 너나 먹어 정말 둘이 다 있는데 쌍자 시다시템이라도 주지 먹기 좋은거 잔혹한 가빈나드 난 그저 유골 한구를 가지러 왔을 뿐 방해받고 싶지 않다 아 이 뜻이구나 시체를 저장한다는데 야 이거 스카이룸에 있으면 좋겠는데 좋아 좋아 내가 또 이제 저 타워를 써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 나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저거 밖에 없는거 너 뭐하냐 와노고 뭐해 텐트에 껴 어디 보자 야 어이구 뭐 4명이나 있는거야? 야 아니야 뭐 이상한거 있어 아 타워있네 타워 나는 피하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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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야야야야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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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시체가 어디갔냐? 너 이거 먹었냐? 먹을 수 있는 범이야 저게? 그렇지 체력 없는 애가 먹네 똑똑하네 저 건물 저렇게 있네 저건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800이야? 오 이게 더 크다 이건 3번 아이 뭐야 아 뭐해 어우 야야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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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너 일로 가겠어 체력 없는 너만 와서 이거 먹어 어리석은 자요 쟤 때문에 우리 애들 다 죽겠네 진짜 이거 부셔 이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 야야야 잠깐만 진정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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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병영 있네요 건물이 다 똑같이 생긴거 같애 구분이 아니라 너는 가서 좀 정철 좀 해봐 진정해 막혀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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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쟤네 빼야돼 쟤네 빼야돼 널 형제라 부르던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그렇지 게드로 긁었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때리고 아 저거 또 저렇게 날라가냐 어어 야 잠깐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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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있지 이거 먹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헉 헉 이거 퇴복되는거 느리다 아 이거 제 팔라진은 그냥 뿅 하고 팔 들면 됐는데 얘는 느리네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저거 제시챔 못 가져다닌가 아 먹어 말조심해라 아냐 야야야 뭐 말조심해라 맛있게 드시구 괜찮캐꾼 방 뱅 좋은거 없냐 땅바닥 저거는 땅바닥이 썩은건가 아 드디어 오라 오라 강룡술사요 한때 니가 섬겼던 힘이 다시 널 필요로 한다 말씀 드렸잖습니까 질기 죽음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뭐지 이제 헛것이 틀리는건가 저 켈투자드입니다 역시 제 생각이 옳았군요 아소스 왕자 균형보고 무서워서 악마한테 도망갔어 넌 오래걸렸군 유해가 너무 심하게 부패되었다 쿠엘탈라스까지 가는 길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쿠엘탈라스? 그래 하이엘프의 태양생에 담긴 마력만이 켈투자들을 소생시켜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 성기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특별한 유골단지를 훔쳐야한다 강룡술사의 유해를 거기에 넣으면 오랜 여정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주지 그렇게 해주지 뭐야 저님 그럼 끝난거야? 이거 어디야? 이 위는 어딘데 아 이 밑이 끝인건가? 설이하니 굶주렸다 아아아아아아 지울 수 있구나 이제 잠깐만요 음 금강을 소환하고 죽음의 요새를 해야돼 수행사제가 금강에서 금을 채취하려면 먼저 금강의 귀신을 불러내야 합니다 아 이거야? 금강의 귀신을 불러내는데 이게 커맨드센터고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서리하니 굶주려 언데드 건물을 소환하면 역병이 퍼져나갑니다 죽음의 요새를 제외한 모든 건물은 역병 위에서만 소환할 수 있습니다 어 저그네 저그 역병이네 역병 점막이네 점막 괜찮겠군 때가 왔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위랑 아래 둘다 길이 있는거죠? 아래는 흔영금들이 있네 참 이분들이 계시냐 무섭게 이번엔 또 뭐지? 때가 왔군 건물 다 지워진 상태로 하여야지 귀찮게 이걸 다 지워야돼 내가? 주인님을 삼깁니다 못짓네 이게 식량이고 방어도 가능한 타워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음 구울 지하마기 가고일 도살 도살장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주인님을 삼깁니다 지구라트가 더 필요하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방어타워도 겸하고 있다는거네 요병이 퍼진 땅 위에서는 부상당한 언데드 유닛의 생명력 회복 속도가 진화합니다 오케이 만들어봐 소환이 끝났습니다 나무도 캐야지 기구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어디에 피를 받치면 되겠습니까? 나무가 많아서 캘 필요가 없네 이건 뭐냐? 아 건물 취소하고 50% 돌려받는 것도 있어? 그냥 부수면 되는? 아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왜 있는거야? 어디에 피를 받치면 되겠습니까?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낼 줄림께 씨 잠깐 야 아니 씨 소환이 끝났습니다 만들어진 거를 부수는 거네 아 씨발 남남네 주인님을 삼깁니다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나무나 캐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아 얘는 나무 안 캐 먹어?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나무 있는데? 어디에 피를 받치면 되겠습니까? 괜찮겠군 무덤이 있으면은 방어타워를 업그레이드 가능해 주인님을 삼깁니다 아 이거 너무하네 이거 진짜 어떻게 알아? 목재를 저장할 수가 있다 목재를 캘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거랑 이거는 필수네 게임하려면은 이거랑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나무를 뭐 나무가 좀 많은데 여기다 그냥 지워라 여기다 지워서 무덤을 소환하면 언데드 부대에 새로운 사체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방어를 하자 무덤을 하면은 시체를 공급할 수가 있다 어 야 되게 잘 만들었는데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응? 이번엔 또 뭐지? 응? 아 얘네 일꾼이었어? 나 그럼 일꾼 주고 어쩐지 약하더라고 일꾼 주고 나한테 그럼 싸우라 그런 거야? 양아치 게임이네 야 수행사지 몇 명 있어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빨리 캐 뭐하는 거야 지금 바쁜 시기에 내 목숨을 낼 줄림께 더 있어야 되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와 나무 다 때려 부순다 손으로 나무가 잔뜩 생기고 있습니다 구울은 언데드 군단을 위해 나무를 채취합니다 네 주인님 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기본 유닛입니다 이거 진작에 알려줬으면 내가 미리 캐고 있었을 텐데 아 진짜 미친 게임 아냐? 아 됐어 소환이 끝났습니다 구울 수채수레 해골전사 해골마법사 두더기골렘 수채수레 얘가 시채수레구요 부정의 힘 갑옷 아 이거는 또 방어를 안받아 얘는? 일단은 힘부터 합시다 손을 업그레이드하면 저 녀석이 강해지는구만 특이하구만 얘는 되게 비싼거네 그럼 나무팬 놓으면 전투로도 병행하고 그런거구나 소환이 끝났습니다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게임을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어 만들어 보자 체력은 550이나 돼 타워가 셀거 같기도 하고 너무 비싼거 아냐? 이 90인거 아냐? 나무 90 다른거는 한 80이면 짓는데 뭐 얘가 나무 잘 캐는거 같긴 한데 20, 20원씩 계속 집어넣어주네 엄청 많이 캐네 나무를 그냥 다 씹어먹네 씹어먹어 아 성기사 셋을 처치하는거군요 어디..어디니? 성기사를 처치하고 유물단지를 가져와야돼 어 참 적이라도 한번 들어와야지 내가 좀 편하게 갈텐데 그리고 10에 방어도 5 금이 부족하다 맞나보다 오오 센데 흥이 겁나 쎄 아야 내 건물 부수는 어떻게 해 와우 겁나쎄 나가서 사냥하자 도망개밀리로 와봐 같이 가자 나무 많다 나 1000개도 넘게 너희가 이제 1번이야 너희가 오고 얘네는 오고 잘 왔다갔다 하면서 싸워봅시다 고치고 올래? 너 고친 동안 돌을 높이잖아 잠깐만 타임 아아 애매하게 말했어 어이 엄청 세다 저거 바위러스 높게 했나 봐 아 잠깐만 타임 아닌가 그냥 약하네? 50원이나 주네? 누가 연구 완료야 이거 내가 지나갈 길은 터놔야겠지? 이렇게 막아 길 막아 아 겁나 비싸네 도살장 나무가 너무 여유가 넘친다 나무를 많이 쓸 수 있는 직업인가 보네 직업이 종족인가 보네 시체가 없어 먹을 것도 없다 이곳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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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구 요고 요고 서리나니 굶주렸대 서리나니 굶주렸대 말해라 어리서는 자 라 야아 엄청 세 겸치도 완전 많이 좋아 서리나니 굶주렸대 너 체력이 너무 없다 야 같이 해외볼게 뭐야 서리하니 굶주렸듯 여기도 있어? 준비해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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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왜 그렇게 움직이냐 그렇지 와 레벨업 음 오 시체수레 음 뭐 새로운 건 안 좋네 그냥 이 시체수레라 이 왕자 아소스 왕자랑 같이 둘이서 두 종류를 열심히 해보자고요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 얘 길이 있네? 서리하니 굶주렸듯 어 야 왔네 왔네 딱 덤벼 어그로 끌고 시체 먹어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괜찮겠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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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야야야야 저 도망가 뭐야 뭐야 뭔데 뭔데 화강암골렘? 저 딴 게 있냐 이거 한 마리도 안 죽었네요? 꽤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이게 시체냐? 아이아이 화내 이게 시체인가 보네 됐고 죽은 줄 알았다 야 아 뭐 저렇게 만들었어 그럼 구울로 잡는 거네 내가 좋던 싫던? 내 목숨을 낼 줄림데 아 돈이 많이 든다 저게 아이씨 나무는 많은데 주인님을 삼깁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안되네 거길은 삼살아라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개손해보는 부분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동속도 체력회복속도 이걸로 하자 그래도 역시 액티브 스킬을 줘야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 생각 인구수를 50가지만 하고 1,500을 잡을 수가 있어? 뭐 있었어 아 여기 있네 미친놈이네 야 얘들아 빨리 와라 뭐 어디 뭐하냐 어디 낀 게 있었어 딱 돼 화력으로 압도한다 말조심해라 내가 왔군 괜찮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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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가 있어 잠깐만 오 지금 뭔데 터졌냐 야 물약 있어 그냥 덤벼 야 그냥 나랑 싸워 물약 있어 나 이게 물약이야 내가 다 앞선거 같아 남겨 야야야야 안통하지 골렘이라서 겁나 쎄 안쏘 안쏘씨 마무리 마무리 아 야 뭐하니 얘들아 열심히 나무 캐야지 놀고있어 바빠 죽겠는데 야 출동 이번엔 또 뭐지 어디에 피를 받지 못하겠음 네 주인님 한 마리 더 뽑아야겠다 귀찮다 너 이제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좀 더 뽑아 좀 더 뽑아 기꺼이 복종의 자를 부르셨습니까 네 주인님 어디에 피를 받치면 되겠습니까 좋아좋아 위도 한번 가봐야겠지 양심껏 한쪽으로만 가면 좀 그런가 위도 좀 가봅시다 이거는 뭐 건물을 한번에 해서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한 번에 뽑아서 한 번에 밀어보는걸래 이거 또 삐져나온거 계속 혐의네 진짜 씨 좋다 이렇게 만든거야 여기쯤 지어라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누구도 내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 목숨을 낼 줄림께 저 수리한 놈 어딨어 아 이거 고칠수도 있어?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오고 아 비싸다 너무 비싸다 저거 하나가 굴 한 마리보다 비싸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서리하니 굶주렸다 때가 왔군 뭐야 이번엔 또 뭐지 얘들아 나무 그만 캐나 게임 끝날 때까지 나무 다 캐겠다 얘네 와 이거 여기다 하고 일로와 너만 너만 나무 개고 나무중은 아 나무중 집어넣어 거슬려 나무로 때릴 것도 아니면 나무 왜 들고 다니는거야 소환이 끝났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갑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저 시체수레가 내껌만 안 때리면 너무 좋을텐데 시체수레가 내껌만 안 때리면 너무 좋을텐데 사리한 굶주렸다 하아 드디어 왜 반응이 없냐 소환이 끝났습니다 아 이동속도가 감소해 부두인형 지능이 1 증가합니다 왜 쓰레기만 주는거 같지 하아 찝찝한데 야 뭐야 괜찮겠군 때가 왔군 공격으로 오신다고? 그렇지 건물 터지겠다 그렇지 저기서 나오는구만 밑에 한번 가보자 위에 막았으니까 밑에는 공격을 안오네요? 그냥 밑에 갔다가 싹 밀어버리자 그냥 다 뽑아 그냥 다 뽑아 그냥 뽑아 도리는거 다 써서 뽑아 도리는거 다 써서 뽑아 하아 도와줘요 온데드가 돌아왔어요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지금이다 서리야 쉬우물리야 내려왔군 야 뭐야 이거 하아 드디어 눈을 잃게 때리고 그래라 아이 귀찮게 만들었네 25원 25원을 위해 존재하는건가 서리야니 굶주렸다 금이 더 필요하네 괜찮겠군 뭐하냐 서리야니 굶주렸다 그걸 왜 어 이제 자동공격을 안하는군요 뭐야 영혼의 향연을 버려야겠구나 때가 왔군 뭐야 이번엔 또 뭐지 뭐하냐 야 놀지말고 레벨업했네도 사업이나 했네 나는 1업밖에 못했네 야 도와줘 놀지말고 쓸모가 없네 난 나 뭐 구울이라도 만들어주는줄 알고 기다렸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야 왜 있는거야 하아 드디어 이벤트 보려고 놔둔건가 이제 가져 빨리 돌아와라 얘들아 나무 그만 캐 나무 킬일도 없다 솔직히 말인데 꼴을 보니까 딱 나무 캘툴가 없는 게임이야 주인님을 삼깁니다 거기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네 주인님 가자 싹 모여 어 나와 웨 길이잖아 사회상 이렇게 보면 가자 청소하자 청소 너는 배신자 넌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할 자격조차 없어 오석영께서 너 같은 녀석을 그렇게 아끼셨다니 뭐야 너 머리카락 왜그래 크리스트 파이터야? 찬란한 발도르 넌 비참하게 죽어야 마땅하다 이 페류나야 이 페류나야 야 우리 빛의 소리에 우리편 막 개닥 달래고 있는거 같은데 착각인가요? 약간 높은 요기기래 야 다 밀어버려 어우 야 잠깐만 태국해 주는거 없나? 다 그냥 밀어버려 싹 다가 싹 다가 그냥 싹 다가 그냥 싹 그냥 밀어버려 와 잘 뽑힌다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아니야 얘들아 뭔가 잘못되고 있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너 뭐야 쥐어? 금이 더 필요합니다 딱 와 딱 와 다 와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그렇지 그렇지 내려가자 내려가자 여기선 너 어디갔냐 여기선 너 어디갔냐 힌트 파이트 어디갔어 이번엔 또 뭐지? 가자 좀 무덥 쓸거지 아이 더러운 녀석 그래서 그냥 싹고 가 엑쟁이 녀석 저거 안되겠어 싹고 그냥 출발해 바로 잘 잡네 이리로 가고 여기는 다리가 끊어져 있군요 뭐야 야 저거 먹어가 뭐야 이 괴물이 뭐야 헉 얘는 칼 들고 싸운다 형직자가 칼 들고 싸우면 어떻게 해 아아 다소개 장갑이래 그냥 먹어 다다다다다다다 같이 들어가 이리로 들어가 이 집이 떨어졌어 아아 이게 뭔짓이야 개불편해 요즘 게임 맞아? 싹 투처럼 한꺼번에 지정하게 해줘야지 나는 그 개머리는 잘 못봤는데 언제 죽어버렸냐 걔는 무작 없었나? 자 빨리 싹 밀자 얘들아 거기 모이는게 아니야 일로와 여기는 내려가서 다 붙여가지고 저 길이 또 있네 뭐야 야아 아 아 나이 많겠다 유골단지를 남겨라 그러면 빠른 죽음을 선사해주면 이 단지에는 니 아버지 유해가 들어있다 아서스 이 왕국이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한 번 더 폐하를 모욕하려 하는 것이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가 들어있는진 몰랐다 그래도 달라질건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갖고 돌아가겠다 야 지아 아빠 유골 있는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남자네 야야야야야 튀어 보여줘 물량의 힘을 보여줘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집이 떨어지고 있어 안 찍어야겠다 유집이 여기 있을 때 돈 캐야지 근데 너희가 내꺼를 너무 많이 죽이는 것 같아 인간척으로 어디서 이씨 1레벨 주제 어? 10레벨이네요 1레벨이라고 떠 뭐야 끝이야? 아사스 지옥에 너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있길 빌겠다 영영 알 수 없을거다 우서 난 영원히 살테니깐 야아 우서 이렇게 약했어요? 아 개 후접이었네 말조심하려나 이번엔 또 뭐지? 뭐야 뭐 아이템 숨겨놓은거 없니? 아이씨 숨겨놓은거 없니? 괜찮겠군 있는거 다 알았어 꺼내 주머니에 있는거 다 털어 유골단지 어딨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여기 유골단지가 왜있어 근데? 사람 사는 동네에 아 이거야?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때가 왔군 싼거 하나 버리자 아 이거 뭔데 보드인형 꺼내? 서리안이 굶주렸네 아 민첩성 버릴걸 아 민첩성 버릴걸 아이고 아무 말도 마십시오 당신만 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포의 군주는 리츠 왕의 간수로 절대 믿어선 안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면 자세히 말씀드리죠 오 쟨 또 믿지 말라네 내가 제일 믿는 것도 웃긴데 캘투자들을 잠깐만요 여기 잠깐 화면 내리면은 게임 좀 버먹인다 1시간 했어 벌써? 다음 한편 뒤틀린 황천에이 어딘가 자리한 공포의 군주 성체에서는 막간이래요 공포의 군주의 화학 침묵해 어헣헛헣 우와 뭐야 마키몬드님께서 스컬지에 대해 보고하라 하셨다 리츠 왕의 어린 죽음의 기사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 지나칠 정도로 말이야. 넬줄에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스럽군. 장기적으로는 그런 인간 따위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리 넬줄이라도 감히 우리의 과업을 방해할 생각은 못하겠지. 중요한 건 스컬즈가 목적을 충실히 완수하는 것뿐. 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하면 아키몬드님께서 우리 목을 치실 것이다. 아키몬드. 널 믿어라 형제여. 리치 왕도 놈의 언데드 졸개도 군단의 제림을 방해할 수는 없다.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 아키몬드님께서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실 테니. 아몬드에다 키 집어는 이름이네. 쟤는 파랑색, 우선 주황색이네요. 뚱뚱한 애는. 뭐야? 허풀이 한 거야? 제 3장. 영원한 왕국으로 6.15 쿠엘탈레스 울창한 접경지대에서 6일이나 지났습니다. 아, 경이로운 영원의 돼지 쿠엘탈레스. 어린 시절 이후는 정말 오랜만이군요. 조심하십시오. 엘프가 매복하고 있을 겁니다. 엘프가 나옵니다. 연약한 엘프 따위는 두렵지 않다. 강령술사. 엘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적을 쓰러뜨릴 때마다 강해지니까. 아예 처음 보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엘프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두고 보지. 포로를 데려와라. 지팡이 갖고 놀고 있었어. 엘프, 너희 왕국의 입구는 어디냐? 파락한 왕자여. 쿠엘탈레스엔 들어가지 못할 거다. 푸른 숲이 우리 국경을 지키고. 마법 깃든 엘프 관문이 도시를 보호한다. 어리석은 엘프 같은 관문과 나무 따위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시체 수레를 준비해라. 내가 직접 기를 내겠다. 아, 지팡이로. 강령술사 물리. 강력한 마력이 느껴집니다. 엘프를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십시오. 기지를 건설하기엔 최저의 장소입니다. 기꺼이. 아, 왜 이렇게 케미가 잘 맞아. 켈투자들아. 저도 차이도 나빠지. 언데드가 진격한다. 파수병들에게 알려라. 역시 엘프하면 공수지. 200, 310에 16, 18. 구울보다 세네? 데미지가 훨씬 높네요. 1.5개 정도에. 아, 나 또 여기서 지워야 돼? 아, 눈치껏 알아서 잘 건설하고 있었네. 잘했어, 잘했어. 이게 뭐 여기는 없는 거죠? 여긴 하자 그러면. 자리 넓게 되자. 구울들이 태야되고. 뭐야, 얘네네. 아아아아. 부정의 강기. 공속이 증가하고 생명력이 감소한다. 45초니까 어, 180이네. 총 합쳐서. 시체해골병사 두기를 일으킨다. 오오오오. 자동으로도 할 수 있고요. 좋다. 여긴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난 실버문의 순찰대 사령관 실바나스 윈드러너다. 지금 당장 돌아가라. 야아. 돌아가야 할 자는 너다, 실바나스. 죽음이 너희 땅을 찾아왔으니. 마음대로 해봐라. 왕국을 지키는 엘프 간무는 가장 강력한 마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때 하스 6호 3대장이었던 그 불이잖아. 상대 하수님 뺏어오는 거.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군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말해라. 상대 하수님 뺏어오는 그 원리를 알 수 있는 건가? 내가 왔군. 뭐야, 뭐야. 미쳤냐?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요? 방어력 5회. 이건 뭐야. 검사. 얘 보병이네? 뭐야, 엘프랑 인간이랑 똑같네. 뭐야? 시체나 먹어라. 소원이 끝났습니다. 어, 그럴 때 건설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거덜은 나무나 캐고 비싸니까 얘네는 적당히 높고. 어, 해골 전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손 많이 갈 것 같은데. 말조심해라. 망자들이 기다려보내야 저거 오지? 괜찮겠군. 근데 중요한 거지. 말조심해야 돼. 이게, 아, 이거 부수고 가라는 거구나. 음, 여기는 그럼 뭔데. 아, 드디어.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소원이 끝났습니다. 여기, 여기.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넓게 좀 쓰자.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네, 주인님. 다섯 개 지어 그냥. 귀찮아.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아나. 여기부터 해야지 내가 좀 편하려나? 여기는 좀 허업을 받으니까. 이리 와, 이리 와. 돈이 되게 많다. 무덤이 있고, 망자의 전당이 있어야 돼. 이게 엘프 사는 데라 그런지, 나무는 썩어날 것 같네요. 이거 지워지면은, 안 늘어나나? 점막? 점막 늘어나면 좋다, 진짜. 나무가 여유 있는 게 너무 좋다. 빨리 좀 관설되봐. 개 심심해.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무덤이 있어야 되고, 무덤을 여기다 지워놔.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어둠의 재단이 있어야 되고,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납골당 있어야 되고, 네, 주인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자.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굳이 뭐 구수지 않고, 일단은 좀 불러보겠습니다. 뭐 아이템 같은 거 먹고 싶은데, 뭐 나오는 것도 없네요. 상점 있는 것도 아니고, 서리안이 굶주렸다. 여기도 저걸로 뚫고 가는 거 같은데? 서리안이 굶주렸다. 이거를 부수는 거야? 저게 어디 있는 건데, 저거 부수네. 저거 어떻게 가죠? 서리안이 굶주렸다. 나의 목숨을 밀줄림께 너가 부숴라? 부숴고 있어 잡아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 무덤이 오래 걸린다 저 열심히 지어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님 망자의 전당 아 이름 좀 봐 사원이랑 도살장 이거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이번엔 또 뭐지? 어 여기 뭐 있네? 야 그거 할 때가 아니다 맵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 업그레이드 완료 뭐야 쟤 너 이거 부숴고 있어 700 오오 될 것 같은데 얘네가 저글링이고 얘네 뭔지 모르게 솔직히 말해서 부정한 감기 이거 딜로 써도 되겠다 쓰고 도망가면 되지 속도는 안 빨라질 거 아니야 어디에 피를 받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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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연구 완료 나무가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다 딱히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갑자기 게임이 너무 밋밋해졌는데 저기 가서 구경 좀 하고 있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 뭐 있냐 서리하니 굶주렸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 엘크 마을 있네 아 드디어 수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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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다 수비대 수비대고 나발이고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두개 진짜 소환이 끝났습니다 어디에 피를 받치면 되겠습니까 뭔가 너무 풀린게 없다 연구 완료 알아서 캐고 여기는 나무 넣어놓고 가자 나무 잘 캔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때가 왔군 하나씩 해서 청소를 해놔야겠네 다섯스님 숲의 생물들이 우리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TV이고 더 다야? 아 정보 좀 주자 진짜 소환이 끝났습니다 맵을 되게 잘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소환이 끝났습니다 극혐이야 솔직히 해골전사 마홉사 지속시간 증가 이거 먼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와라 와라 청소할 시간이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저걸로 살려야 된다는 거 아냐 그럼 철투자도 이제 내건가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가자 자아 어떻게 뭘 찾어 빨리 살려 드들어 보여 줘라 해골 마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데미지 빼고 방어도도 다 높네 아아하...여기도 금방 있구만 연구 완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너 가서 도키라 내 목숨을 낼 줄림께 너 아무것도 안오네 여기는? 말조심해라 어둠의 빛은 무엇일까 여기는 가서 공격해 한자들아 망자여 나를 섬겨라 희미롭군 어어 상점있다 아아 와아 이것도 있네 이것도 결국에 저 강정술사가 그게 없다 마법무역 없네 얘가 내가 사야겠네 싼거 두개 팔고 저거 써야겠어 체력도 필요없잖아 이거 다 팔자 마나만 있으면 될거 같고 좋아좋아 싹청소해 아 아 근데 해골소단 좀 귀찮게 쓰긴 하네 안녕하쇼 말조심해라 안녕하쇼 라그러면 어떻게 화났잖아 아소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이번엔 또 뭐지 자진이 들라보라 저거 써암먹고 같은거 안쓰네 얘네 이번엔 또 뭐지 아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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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거랑 이거 방호도 방호도 까지 가자 이번엔 또 뭐지 너거도 그 강기를 좀 활용해서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 뱅크에 적을 가야겠어 와 해골들만으로도 나름 잘 싸우는데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뒀다가 좀 존중해 줄래요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방령술서가 너무 약해 몸도 약하고 이번엔 또 뭐지 국지맞아요 저정도의 지금 강함을 갖고 있다 저 타워들은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너희는 쓰고 말조심해라 만화 없는 애들은 쓰지 말자 이네는 저거 쓰는걸로 이거 필요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좋아보이는데 이송수도 엄청 올려주네 근데 방어타워가 너무 아깝다 여기 인곳을 올려주는 거니까 비싸 뭐 다른 데로 굳이 갈 필요 여기를 깨부순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납골당을 좀 짓자 납골당을 세게 지어서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세게 가능? 안되게?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여기를 지어서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때려 부수는 걸로 골들로 말조심해라 뭔지 이렇게 소환해놨냐 또 싸워 계속 건드려줘 거슬리게 좋아 너희는 이걸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라 좋아 전설 전설 언제 돼? 아 게임 진짜 템포 진짜 느리다 게임 템포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좋아요 소환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빨리 빨리 나와봐 그렇지 얘네 나오면 딱 합류해서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얘들아 빨리 와라 얘네 셋은 일로 더 소환하십시오 쟤는 무슨 소리인지 더 소환하십시오 말조심해라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뭘 도와드릴까? 가자 가자 밀어버리자 건방심 녀석 어디서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좋은 결과를 도와줘 아속도를 미치게 만들어 가자 가자 다 가자 다 가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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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쇽 많다 누구든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저 소환하십시오 아 저거 앗 됐어 됐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돈이 있네 여기 보자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어어 다 이어져 있네 아 여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아켜있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틀어버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 아 버ätze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좋아 유야 유? 최고인들한테 버프를 줘서 슈퍼 해골들로 만들겠죠 슈퍼 해골이 공격력이 꽤 괜찮네 공짜 주제에요 이거 뭐냐 이리 와봐 어리석은 자요 이거를 이제 와서 한꺼번에 안 부르지도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좋아좋아 말조심해라 여기도 길이 있네 다 이어져있네 미친게임이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어둠의 뜻대로 싹 다 보여있어 아 저렇게 또 오고 여기는 또 샘이네 이거이거이거이거 푸셔봐 아 이러면 자동으로 죽는 지체를 살리는구나 아 이러면 자동으로 죽는 지체를 살리는지 스켈레톤은 공석이 없어 이번엔 또 뭐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네크로맨서는 많이 뽑을 필요가 없다 어둠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서 확인해봐 모험자 뭐 있네 더러운 놈들잖아 이거 뭐야 저기도 있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어 이번엔 또 뭐지? 아 너무 약하다 데뷔 오오오오오오오오 만화는 안 채워주나? 만화는 아닌가 보네 일단 뭐 일로 연결해놓고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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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가자 헉 여기 이렇게 많이 있었어? 뭐 어디야? 아 여기네 여기네 싹 다 모여 싹 다 모여 왕자들이 기다립니다 금광의 자원이 너로 이번엔 뭐지? 금광의 자원 떨어졌다고? 어디 어디 저기 와 저기 떨어졌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다 소환하고 좋아 좋아 한번 탁 그렇지 추가 병력 속덥 속덥 추가 병력 속덥 야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좋아보인다 아하순 속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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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템 뭐있나 좀 보고 올까? 호구리가 보고 와 아 저기까지 가야돼? 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왜 그걸? 아 이거 아무것도 없는거야? 일로와봐 아무것도 없네?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냥 추가 추가 아니 이 ㅆ.. 천천히 깨! 이거 깨 이거 아니 다 캤냐? 주로 가서 다 캐 와 많다 많어 아 다 죽었네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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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강력성은 왜 필요하지도 않다? 처음 딱 구이칠 때 약간 힘 빠지는 타이밍에 뭐 주는게 있긴 한데 사네? 얘네 보내서 저기 청소시키자 아 청소하고 있어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군 병력이 영향받고 있습니다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망자여 나를 섬겨라 인구 모아서 또 가야지 귀찮네 진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잡은거요? 내려가보자 아.. 이렇게 하나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둘 얘네 포함해서 둘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 빨리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아 쪼끔해서 보이지도 않아 누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다와 다와 뭐야 이거는 만화생?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타이밍 그리고 욕하러 나 아 Otherwise 오.. 상급 치유 물약 에이.. 네가 먼저 가 쪼왔네 저거 더러운 놈이가 야야야 그걸 노려 더러운 놈들이 어 회복 엄청 빠르다 야 너 그만 캐 어디서 캐고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가까운 데가 있는데 아군 병력이 공격받았습니다 3마리는 합류해 가자 가자 망자여 나를 섬겨라 아 이게 뭐야 야 구셔버려 계속 공격하라 모두 없애라 터뜨려 하지 말고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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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류 합류 아 스특이 피를 좀 잡고 있는데 어휴 잘 잡는다 inch 아 뭐야 내 버블 못써 전이 당했구나 쟤 좀 때려줘 너무 짜증나 이것도 좀 때려줘 어쩔 수 없나 그렇지 때리고 아우 빨리 때려 이것도 그냥 나오기 전에 부수고 싶었는데 잡아 이거 아우 쳐는 녀석들 아 얼마나 많은거야 맞냐 얘들아? 빨리 합류해 빨리 합류해 겁나 멀어 진짜 빨리빨리 다 합류해 다 합류해 아래 뭐있다 아래 뭐있어 이런거 놓칠수 없지 쳐들어가 쳐들어가 황금 만화 문장 먹어 먹어 해볼게 해볼게 그렇지 가자 한명도 한거같아요 꼴을보니깐 가자 세전 부수러 가자 가자 기즈를 파괴해서 승리를 확고히 하세요 야 이걸 부숴야 돼? 아 이거를 부시는거야? 저 문을 부수는게 아니라? 빨리 가서 부셔 그럼 이거 부셔 그냥 이거 부셔 그냥 기즈를 부수는게 아니라? 기즈를 부수는게 아니라? 아 얘는 뭔데 여기서 찍고있는거야? 야 이거 너무 현민데요 인각체로 이거 부수세요 저건 부수면 이제 끝나나? 아아 이긴걸로 그냥 쳐주지 겁나 비참게 만들었어 아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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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깨졌다 저건, 이건 목록에 없었나보다, 저 건물은. 아! 두 번째? 아... 그러지 말자. 게임 삭제하고 싶어지잖아. 좀 뭐, 멋있는 유닛이라도 주던가. 하나씩 추가해주고. 아, 새다리 열쇠. 잠시 후 산산조각난 엘프 가문 너머에서. 아, 나 물 좀 받아오고 싶은데? 잠깐만요. 숲으로 퇴각하라! 도살자 같은 놈. 이 문은 통과했지만, 두 번째 관문은 지나갈 수 없을 거다. 실버문의 내책 관문은 특별한 열쇠로만 열 수 있으며, 네가 그걸 손에 넣을 일은 없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군. 피련으로부터 도망칠 순 없다. 내가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엘프와 싸운 적이 없나보군. 피련 마클!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야 한다! 피련 마클! 또 물 떠오는 사이에 딱 완료됐네. 마법 금고 세계를 파괴하고?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기사여. 저희는 리치 왕의 명에 따라 노스랜드에서부터 이들을 쫓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지하마귀. 거미줄을 사용하여 비행유닛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우리 병력들이 하늘을 나는 야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말, 지하마귀가 저들을 끌어내릴 수 있다. 끌어내릴 수 있다. 내 잡아. 어, 내렸네. 어, 얘 엄청대다. 50이야. 700에. 이거 내가 당했던 거 이거구나? 거미가 가까이 오면은 뭐가 되는 건 내가 봤는데.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어, 손님 하나 죽었니? 손님 오늘의 뜻이 불안한 얘가 있는거지?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음, 일꾼을 처음부터... 저것만 줬겠지. 설마... 어? 잠깐만! 넷컬르면서도 죽었네? 아, 너무 멍 때렸나? 나는... 비둘기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나는 처음 보는 유닛인데 저거는 뭐야? 왜 이렇게 쎄? 가자! 저걸 세 개를 다 부셔야 된다고? 미쳤네 진짜... 하나만 부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유닛을 한 두세 개씩 주면 내가 유닛 써보면서 깰... 깰텐데 무슨... 550에 28, 33 총 쏘는 애랑 비슷하네 근데 이제 날아다니는 거를 내려올 수 있다 뭐야 뭐야, 지나갈 수 있네? легко 소 밤새perform 냄새가 난다 건통을 안으로써 아이템을 봐 마나 두루마리 뭐야,zedone? comparative 열심히 포겨라 너희만 딱 생긴 거야? 새로운 거 없어 또? 너무 캠페인 의미심 없는 건가? 언데드가? 왜 하나씩 나와 기분 나쁘게 깬다고 뭐 줄 것 같지도 않은데 소환이 끝났습니다 오자 얘들아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얘가 이리로 가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임 네 주인님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환이 끝났습니다 넌 이거 가면 얘네만 쓰자 아 이게 거미 걸어다니는 소리인가 야 잠깐 타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위험하다고? 무슨 상관이야? 어? 아 나 수송 수송을 해서 가야 돼? 아 공중에서 터지면은 뭐 어떻게 되요? 그럼 스타크라이브처럼 다 죽는 거야? 아 이거 자신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자신 없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나무를 잘 켤려면은 여기다 지어야겠지 네 주인님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일단은 뭐 다 짓자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네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다 올려 다 올려 몰라 아 소리 거슬리는데 거기 아이템을 잘 들고 왔어 내가 돈이 별로 없다 다른 거 푸셔서 뺏어먹는 건가 봐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지하마귀가 납골당해서 나오네 가고일도 나온다는데 가고일은 아직 안 나왔죠 NC 강령술사 야 야 미쳤나 이씨 건물에 손을 대? 무덤이 있어야 돼 내가 쎈 거냐 너희가 이 동력으로 하자 와 펑 하고 퍼진다 얘야 무난히 봐라 야 그만 있어 미쳤어? 퍼지면 어쩌려고 소화가 끝났습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다 짓자 자리가 안 되네 여기는 여기다 2개 짓고 아 몰라 여기다 아 몰라 짓지마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딱 모여봐 이거 데려가야겠다 이거 부셔버리자 그냥 고통을 안다줍니다 잠자된 자가 깨어났습니다 이거 넷이나 필요하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이아이 먹자 이렇게 전투부대 업그레이드 완료 죽으면 먹을 수 없는 걸로 쓰고 가서 좀 가져올까? 지금 공격도 한번 지나갔고 날 위협하는 거야? 전 상력해라! 소환이 끝났습니다 뭔가 엄청 강한 상위윤릿을 준 게 아니라 기본을 준 것 같아 기분이 되게 나빠 왠지 기본 베이스로 쓸만한 걸 준 것 같아 저번에 그 비둘기는 엄청 쎄고 체력도 많고 데뷔즈를 쎄고 그랬는데 날아다니고 그런 것도 없잖아 사기당한 게 아니라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많냐 야 야 미쳤냐 이리 와 업그레이드 또 되네 일단 이거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리치 왕을 위하인 여기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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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운반 책 회수하세요 금이 더 필요한 걸 내리십시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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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나 뽑을 수도 없네 진짜 비싸다 그러니까 아 맞네 은근히 왜 이렇게 데미지 안 들어가는 기분 나쁘지 이거 때리는 게 때리는 방식이 너무 기분 나쁘어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자 레벨업 새거 왔기도 하고 자 빨리빨리 나오자 얘들아 시간이 금이다 빨리빨리 나오자 빨리빨리 나오자 야 야 뭘 뭐한 짓이야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아이템이 이거 뭐야 아이템이 아니네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야 야 야 야 영웅 왔다 야 돌아가자 아 겁나 죽이네 아 겁나 죽이네 이거 맘에 안드는데 아저스 전부터 그랬어 난 무라딘 같은 애가 좋아 지시를 내리십시오 지시를 내리십시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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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글좀 해주세요 돈도 좀 캐구요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여기 돈 캐는게 없는데 잘못 온건가 내가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메룩을 위하여 알겠어 Purple 김이 더 필요합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호흡 하아아아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 새끼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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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아 뭐야 저렇게 저게 다야? 야! 가자 내가 감인 반응이었구만 가자 연구 완료 연구 완료 연구 완료 깜짝이야 와 많아 많아 정 많아 아 와 45까지 나온다 이제 돌아와 줄래? 저 와무 금고 빼면 뭐 주지 않을까? 금고인데 다들 따라와봐 이거 좀 부셔봐 버슬려 죽겠어 상점을 주면 좋겠는데 어 뭐 나온다 달 수정 아 설마 왜 돈이라서 주면 안될까요? 문을 열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돈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와 되게 늦게 부순다 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비는 건물에 막혈곤 건물과 추가되는 병력이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이만큼만 데리고 다니면서 얘들아 잠깐만 왜이렇게 많니 파워로 가능한 분이 있니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귀찮은거 아 여기 돈 캐는거 있네 2만원 하나 남 놈에 없니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네 주인 소환이 끝났습니다 잠깐만 저건 좀 아닌거 같애 이루와봐 이루와봐 데려와 쟤 돈 벌어야돼 이거이거 깨고 위에도 길이 있네 위에도 길이 있네 위가 뭐가 있네 또 방어타워 막 지워놓고 그냥 편하게 하고싶은데 왜이렇게 비싸냐 쟤네 얘네 종족은 네 주인님 저게 뭐야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퍼지는거고 드러내기 어 별거 없네 차원문이 있네 하늘 문너탑 하늘 문너탑 업그레이드 완료 아 가서 돈 캐줌이네 네 주인님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와 겁나 쎄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와 겁나 쎄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먼 곳으로 순간이동을 할수있다 조명하자 다 때려부서 좋아좋아 다 때려부서 이거 깨자 다섯개 하고 너희 가서 저 캐 캐 들어가 요거랑 요거랑 들어가 소환이 끝났습니다 하고 소환이 끝났습니다 너는 벌레 계속 뽑아 금이 더 필요합니다 저 순간이동하는 걸로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건지 몰라도 저걸 좀 활용하면 좋겠는데 가봐 일단은 혼자 갔다와봐 아 얘네 기주로 가는구나 어 얘네도 오네? 오 좋구만 여기다가 뽑는걸 쫙 해서 뽑아놔야겠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야가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뭐야 뭐야 나 어디갔어 너 그걸로 왜갔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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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알겠어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좋아 축축 뽑아서 너희는 여기게요 어 되게 열심히 일한다 얘네 보기 좋다 저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아 자 2번 부대 1번 2번으로 가자 좋아 좋아 업그레이드 완료 어 여기 돈 있네 아 좋구만 좋고 좋고 아 이정도에 굴복해선 안돼 좋된거 같다 아 저거는 저거는 가야겠다 자 그 그거 어딨어 이동하는거 이리와봐 어 개 귀찮네 진짜 이리와봐 어떻게 오는거야 얘네들 타고 오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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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비싼걸 다 때려 부수면 어떡해 미친게임아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기꺼이 법정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네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기꺼이 법정 네 주인님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태워 점점 재미없어지고 있어 어떡할 거야 이거 네 주인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지시를 내리십시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도와줘 또 왔어? 알아서 잡은 게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네 주인님 흥, 흥흥흥 그렇지 잡고 가고 순간이동 시킨 놈들 삼류 알아서 할 것이지 말이야 어느 부분까지 딱 장악을 하면은 좀 편하게 풀어주지 이놈의 게임 왜 이렇게 많아 이동하는게 근데 뭔가 쎄다? 여기도 밀고 여기로 가는게 절로 가는건가 보다 여기는 뭐야 그다 아무것도 없는거야? 그렇지 이건 뭐지? 하늘공격인가? 이거 돼지고 오오 누가 놀아 누구 노는 어구만 노는건 용납못하지 네 주인님 여기 먼저 깨고 저쪽으로 가야겠다 쟤는 이건 왜 씨발 같냐 불안하게 들어가자 그렇지 아 뭐여 또 바로 잡아봐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자 유두리 이렇게 하나씩 맞춰야지 하나씩 이렇게 이거 맞추고 이거 맞추고 이거 맞추고 나가봐라 마을이 공격받고 있을 뭐지? 알아서 앉을 것 같은데 느낌 뭐지? 여기 필요 없잖아 이제 와 쟤네를 못맞추는 아닌데? 자 일단은 다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겠구만 저기서 오는 걸 거 아니야 어구노를 핑퐁해서 그렇지 어구로 핑퐁을 했어 네가 네가 먹어서 좀 버텨봐 어 너도 먹어 너도 먹어 버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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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씹 셋을 못 잡았어? 개 쓸모없는 놈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네 주인님. 날 위협하는 거야? 여기서 캐고. 여기 위주로 지어야겠다. 네 생명을 맞춰라. 소환이 끝났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귀찮게 만들었는데 게임. 여기서 나오는 건가? 아니잖아 어디서 나온 거야? 조금 따끔할지도 모르겠군. 범위 왕국을 위하여. 범위 왕국을 위하여.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깨라. 고맙국 had to go. 그래. 고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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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그걸 왜 보내는 거야 이걸 보내야지 구울이 좀 필요하겠는데 빨리빨리 깨자 저도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두번째 탈수 정도 뭘 이렇게 많이 보셔야 돼 아 아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F구나 어차피 뭔가 이상하나 싶더만 그런 비밀이 있었구만 이리 가 아 또 이렇게 왔어? 어 그 어디지 건물? 요고 요고 데려다 데려다자 연구 완료 빨리빨리 좀 태워 오이씨 자 여기다가 아 충전스럽게 깨고 있다는 게 더 무섭다 이렇게 하루 종일 때려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아 그렇지 박탈 내버려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아 진짜 귀찮아 얘네 여기다 그냥 둬야겠다 귀찮아서 안 되겠다 연구 완료 나중에 다른 데 쳐들어갈 때 이동시켜서 한 번에 보내고 아 저기 쳐들어가면 여기 안 올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저기서 오는 거니까 아 빨리 이동이나 하자 아아 겁나 겁나 피곤하네 게임 어 체력이 2야? 자 일단은 일단은 보내고 보내고 이거 어디 나오는지 본 다음에 여기 우겨야될 어차피 저기를 내가 때리고 있으면은 지들 막아야되니까 안 오겠지 여기 와서 어디 나온 거야? 저기 나온 거야? 여기서 해서 우기자 아 왜 이렇게 왜이렇게 세이씨 이런 거 없나? 야아 알아서 부셔라 모르겠다 돈도 썩어나고 알아서 부수겠지 뭐 아휴 게임하다 자겠어 어디갔어 여기서 일하던 애 할 줄 했어? 2만 2천 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원 아? 아ie 일로왔냐? 잘 왔다 응 여기서나왔네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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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녀석 혼내줘 이거 보자 이거 협력이 안 돼 얘네들 혼내줘 빨리빨리 추가해서 보내자 아휴 뭐하는 짓인지 이게 아휴 가자 가자 다 쏟아트려라 내려와 아 아휴 가자 가자 때려라 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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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기 빨리는 것 같아 네 생명을 바쳐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내꺼야 이거 아 이거 저러면 또 못해? 아니 지방 세 개를 모아야 합니다 나중에 모아 산통 깨지 말고 구속에 모아 spell 티 advisory 언젠저 ban 안 친구 hole Ah home 와아 너무 심하다 언제 부서져어? 내꺼니? 2000원밖에 없잖아 그렇지 잘 보겠다 공격 다 안오네 얘네가 없으니까 얘네 먼저 죽였어야 됐네 가운데 비워두고 에너지가 너무 와 기운 빠지는 것 봐 이것만 이거랑 이것만 깨우면 되는거 아닌가? 어 뭐 반격 안될거 아냐 그럼 두고 가면 되겠네 그냥 이것도 이것도 부숴버려 아 여기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거 보시고 이거 보시고 역시 하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걸 다 깨는걸 먼저 하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부셔 이거 부셔 이거 부셔 이거 부셔 여기 놀라가 됐나? 한 번에 가서 깨자 딱 봐도 미니놈 봐도 알 것 같아 어떻게 가는거야 근데 어떻게 가는거야 근데 관문으로 데려가야됩니다 아 사야되는구나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소환이 끝났습니다 겁나 비싼거네 겁나 비싼거네 근데 인구순 안먹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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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 가면 되는거야 그냥 얘 아서스만 데려가면 끝나는거야? 가자 아서스야 가자 아서스야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너만 가면 되는거 같다 꼴을 보니까 저기로 가 저희도 좀 적당히 와 아이고 어디갔어 비행선 아 기운 쭉 빠지네 어젠 재밌었는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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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방 고치네 레이서 뚜까뚜까 하니까 여기도 하나가 있네 돈캐 돈캐 나을 위협하는거야? 이후후이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유 하나 못 들어간다 빠져라 나무나 캐나 이거나 캐 이거나 캐 가자 유네 유 유 키면 되네 알겠어 내려 내려 싹 다 내려 내려가자 아우씨 된거 아냐?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뭡니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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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아이템 같은거 없나? 딱 돼 없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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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됐는데 왜 어어어 오케이 이것도 부셔야 되는 줄 알고 저기까지 다 부셨는데 그냥 다 먹고 도망갈 뻔했네 관문이 열렸다 실바나스만 처리하면 왕궁 내부도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아우 이거 한번 끊고 가야겠네요 벌써 열심히 넌 괴물들아 대체 무슨 짓을 해야 물러날테냐 순찰대의 저 여자가 갈수록 거슬리는군 아아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